안녕하십니까 왕호MA 소속 강지원입니다. 이번 악바리를 상대로 절대 물러서지 않고 KO 기회가 오면 KO로 한정승 간다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기했습니다.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왕호 프로모션 에이전트 장유태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한국시각 저녁 9시 30분부터 강지원 선수의 원챔피언십 두 번째 도전 테폴로즈 기준 세계 헤비급 랭킹 62위에 랭크되어 있는 악바리와 메인 이벤트를 장식합니다. 원챔피언십 유튜브와 어플에서 생중계되며 1시간 전인 8시 30분에는 장윤태의 파이트쇼 유튜브에서 응원방송 및 입중계로 강지원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프리뷰 시작 전 이중격투기 카페, NDU 카페, UFC 공식 카페, 세컨드 펀치 카페, 엠마스터 카페, UFC 매니아 카페, 정혜원 분들께서 강지원 선수에게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강지원 선수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강지원 선수의 펀치에 원기욕!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럼 바로 악바리 강지원 프리뷰 시작합니다. 지난 경기 강지원 선수는 이란의 메우디를 상대로 다소 낮은 로우가드로 먼저 들어가려다 초반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허용하면서 싱글랙 테이크다운까지 당했습니다. 강지원 선수의 약점이 적은 헤드모빙과 태클 방어와 타격을 위한 낮은 로우가드인데요. 악바리도 물론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크로컵에게 당했던 1패, 사우스포와의 타격전에서 뼈아쁜 패배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거리조차 닮지 못하고 허무하게 내줬던 그 경기에서 강지원 선수가 승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악바리의 레슬링이 대부분 통했고 타격에서도 크로컵전을 제외하고는 크게 밀린 적이 없습니다. 실현을 안겨준 선수는 없었다고 할까요? 메우디전에서 보여준 강지원 선수의 리커버리는 악바리가 더 메우디보다 강력한 레슬러이기에 강지원 선수를 넘기고 누른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체력과 리커버리 능력이 강지원 선수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리커버리는 악바리가 또다시 태클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체력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악바리가 이를 충분히 감안하고 타격과 레슬링을 섞는 전략을 갖고 오되 스탠딩에서 펀치력에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악바리라서 과감하게 먼저 치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힙 전략도 분명히 옵션으로 넣을 수 있겠죠. 마치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강지원 선수는 극단적인 레슬링 방어 및 역시 로우가드로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활발한 사이드 스탭을 밟을 것 같고요. 매우디전에 초반에 나왔던 라이트 훅, 카운터 같은 사우스포도 아닌 자세에서 갑자기 터지는 감각적인 카운터를 악바리는 꼭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는 사우스포 외계 오소독스로도 강력한 펀치를 맞추는 강지원 선수가 양손잡이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저런 공격이 대각선 숙이나 짧은 스트레이트로 턱이나 관자돌이에 적중되면 어떤 매치 괴물이 오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다만 악바리도 한 방이 매우 강력합니다. 커리어 동안 대부분 태클 또는 펀치에 의한 다운에 파운딩으로 경기를 끝내는 패턴으로 강지원 선수가 더욱 많은 헤드 무빙을 하고 활발하게 사이드 스탭을 밟지 않는다면 악바리의 강력한 한 방에 경기가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큰 한 방을 맞아와도 언제 그리니 하는 듯이 일어나며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역전승하는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던 강지원 선수인데요. 국내 헤비급 최고의 종합격투기 스텝과 맷집 그리고 한 방 저는 충분히 세계에서도 통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켜 이번 악바리전 멋진 경기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내일 저녁 8시 30분 대한민국 격투기 팬 선수 관계자분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의 장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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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을 이 장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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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을 네디박이 바깥이 손가락을 벗겨서 그래서 좋게 조금되고 싶어요 오늘의 팬들이 오늘의 경쟁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헤비웨이 디비전이 쌓여있어요 다음은 1 챔피언십이 무엇을 원할까요? 헤비급이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다음 시합은 뭘 원하시나요? 그냥 저도 아무나 붙여주시면 싸우겠습니다 이란의 최고 레슬러가 백을 잡고 마운트까지도 올랐었는데 그걸 뒤집으셨어요 지금 어떤 심정이시고 저때는 좀 어땠는지 그라운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익숙... 아 힘들어 생각보다 힘들어서 정말 쎈고 오랜만에 시합시합돼서 정말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잘 풀러서 좋습니다 저는 좀 더 긴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opponent은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저는 좀 더 강한 게임을 연습하고 싶어서 저는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생각했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